김포시 제1호 신바람 부부로 10년 동안 노래 봉사 끝에 작년 12월에 타이틀곡 사랑의 끝 동그라미 인생 선앙당 고개를 발표하셨는데요 이거 다 자신이 작곡작사셨대요 그렇게 유명하시고 KBS 1TV 한국연매도 출연하셨고 노래가 좋아 거기도 출연하셨대요 자 이 부분은 신바람 부부입니다 타이틀곡 동그라미 인생과 사랑의 끈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신바람 부부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이 넌 넌 강사해 그런 사랑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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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까 100점짜리 100점짜리 얼마나 있을까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이대도 좋아 저래도 좋아 연락ial 거 pakborne 입학 up 사 knows 살면 되는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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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월 17일 풍 found hamish 마실 자 1중 미운 사람 많은 1중 과 alors 잘енные 3중 3중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랑 얼마나 얼마나 있을까 100점짜리 얼마나 있을까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삶은 되는거지 동그라미 내일 인생 내 인생 내 온사람만 사랑에 동그라미 인생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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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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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